소돔과 고무라가 핵전쟁에 의해서 멸망했다는 얘기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루의 종말은 빨리 왔지만 그 슬픈 운명은 왕들의 전쟁 이후 줄곧 더욱 어둡게 다가오고 있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면서 멀리서부터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커지는 처형의 북소리와도 같았다. 대파멸의 핵 기원전 2024년은 우루의 마지막 왕 입비신의 재위 6년째가 되는 해였다. 그러나 대재앙의 이유와 본질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찾으려면 전쟁의 시기로 돌아가 운명적인 나날들의 기록들을 살펴봐야 한다. 임무에 실패하고 카드에시 바르네아와 다마스쿠스 부근에서 잇따라 아브라함에게 굴욕을 당한 침략군 왕들은 곧 권저에서 물러났다. 우루에서는 아마르신 대신 그의 형제 슈신이 왕이 되었다. 슈신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거대 동맹체가 붕괴되었고 우루의 옛 동맹국들이 무너져가는 제국을 갈가먹어가고 있었다. 난나르와 이난나 역시 왕들의 전쟁으로 불신을 당하기는 했지만 슈신은 처음에는 그들을 믿었다. 슈신의 초기 새김글들은 왕권을 그에게 부여한 것은 난나르였다고 말한다. 그는 이난나가 사랑하는 자였고 이난나는 직접 슈신을 난나르에게 데려갔다. 그림 백섬 슈신은 놀라운 능력을 지닌 신의 맏딸 거룩한 이난나께서 신 신이라는 그런 아눈나키 신도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귀신 신 할 때 그거하고 발음이 똑같지.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적국과 싸울 때 그림부터 한번 보면은 난나르 앞에 슈신을 데려간 이난나 이 왼쪽에 이 사람만 인간 왕 인간이야 인간 인간은 왕으로 삼으려고 얘를 왜 사랑하게 됐지 슈신은 여기 뭐 별개별게 다 차려져 있네 쓸 무기들을 주셨다고 의수됐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제국을 하나로 묶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최신은 그 높은 신들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연보 왕실은 물론 상업적 사회적 목적을 위해 해마다 적은 세김글로 거기에는 어떤 왕이 해마다 벌인 통치 내용이 그 해의 주요 사건들과 함께 적시되어 있다. 연보를 보면 슈신은 제2년째 아래세계까지 직접 갈 수 있는 난바다 항해용 배를 만들어 앵키에게 바치고 이신의 후원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2 3년째에도 앵키에부터 알랑거리는데 열중한 한 해였다. 그런 노력으로 더 알려진 것은 별로 없으나 그것은 마르둑과 나부 추종자들을 달래기 위한 애움길이었을 것이다. 마르둑, 나부, 다이의 앵키의 자손들이죠. 그러나 그런 노력은 분명히 실패했다. 그는 제의 4년과 5년에 메스포타미아 서쪽 변경에 거대한 성벽을 쌓아야 했다. 특히 마르둑 추종자들인 서쪽 사람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서쪽으로부터 압박이 거세워지자 슈시는 니플의 높은 신들에게 용서와 구원을 청했다. 미국 니플 탐사대의 고고학적 발굴에서 확인된 연보에 따르면 슈시는 니플의 신성구역에서 대규모 재건 사업을 벌였다. 우르남무 이래 유래가 없는 규모였다. 이런 노력은 엔닐과 닌닐을 기리는 비석 건립으로 크게 달했는데 그 비석은 이전에 어느 왕도 건립한 적이 없는 것이었다. 슈시는 필사적으로 그가 엔닐이 진심으로 선택한 왕임이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기를 추구했다. 그러나 대답을 해줘야 할 엘릴은 거기에 없었다. 오직 엘릴의 아내 닌닐만이 니플에 남아 슈신의 탄원을 들었다. 닌닐은 동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슈신의 행복과 그의 재위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그에게 그 무시무시한 선광이 하늘까지 닿는 빛으로 쏘아 죽이는 무기를 주었다. 이거 거의 핵무기를 준 놈이야. 소장품 피로 분류된 한 슈신 문서를 보면 슈신은 니플과 맺었던 이전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테라 집안처럼 테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테라 우르난무 사후 우르를 떠난 니플 사람들과 화해하기를 추진했던 듯하다. 이 문서는 그가 하란이 위치한 지역을 그 무기들에 대한 두려움에 떨게 만든 뒤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고 말한다. 슈신은 자기 딸을 그 지역에 시집 보냈다. 아마도 그 지역의 우두머리나 그 아들에게 보낸 것이었겠다. 그녀는 그 뒤 하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수메르로 돌아와 니플을 경례해 엔릴과 닐리를 위한 도시를 건설했다. 운명이 정해진 시기 이후 엔릴과 닐리를 위한 도시가 건설된 것은 이 경우가 처음이었다고 슈신은 칭찬이 담긴 분명한 기대를 드러냈다. 슈신은 돌아온 니플을 사람들에게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자 니플을 신전에서 하던 일도 체계했다. 자신에게 고의사제의 역할과 칭호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노력에도 소용이 없었다. 안전이 더욱 보장되기는 커녕 보다 위험해졌고 먼 지방들의 충성심에 대한 우려보다 수메르 자체의 영토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되었다. 강한 왕 우루의 왕은 그 땅 수메르 자체를 다스리는 것이 왕가의 최대 임무가 되었다고 슈신의 새김 끌은 말했다. 엔리를 다시 수메르로 돌아오게 하고 그의 보호 아래 피난처를 발견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 하나 있었다. 분명히 닌일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슈신이 이 부부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커다란 예행용 배였다. 거장 큰 강에서도 다닐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보석으로 완벽하게 정식했다. 거기에는 최상급 목재로 만든 노화 장대와 정교한 방향타를 갖추었고 원안금을 비롯한 온갖 휴식 용품을 비치했다. 그리고 그는 이 여행용 배를 닌일의 즐거움의 집 앞에 있는 넓은 항구에 두었다. 옛 향수를 자극하는 부분이 엘릴의 심금을 울렸다. 그는 닌일이 아직 젊은 간호사였던 시절 그녀가 강에서 벌거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졌었다. 그래서 그는 니프루로 돌아왔다. 니프루는 바로 니비루에서 딴 이름으로 보이죠. 니비루 행성 X 아누나키들의 고향 앤닛은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저쪽 지평선에서 이쪽 지평선으로 한다름에 달려왔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달려왔다. 하늘을 통해 땅을 넘어 그는 다름질쳤다. 그의 사랑하는 왕비 닌일과 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감상적인 여행은 짧은 막간극일 뿐이었다. 이 서판은 뒷부분에서 결정적인 몇 행이 떨어져 나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맨 마지막 몇 행에는 엔릴의 위대한 전사 니누루타가 침입자를 물리쳤다는 얘기가 나온다. 니누루타는 엔릴의 아들이에요. 아누나키 중에 분명히 배의 조각상에서 아마도 엔릴과 니릴을 저주하기 위한 것인 듯한 새김글이 사악한 새김글이 발견된 직후다. 이 비겁한 짓에 대한 엔릴의 반응이 나와있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다른 모든 증거들을 보면 그가 다시 니 푸르를 떠났음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는 분명히 니넬도 데리고 갔던 듯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계산으로는 기원전 이천삼십일년 이월이다. 근동지역은 개기월식으로 두려움에 빠졌다. 밤에 달이 완전히 가려져 까맣게 변했다. 니플의 개시 담당 사제들은 휴신의 불안을 잠재울 수가 없었다. 그들이 글로 적은 개시 내용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의 조짐이었다. 조짐? 내 지구를 다스리는 왕에 대한 것이다. 그의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오류는 황폐해질 것이다. 높은 구세대 신들에게 퇴짜를 맞은 수신은 마지막 행동에 나섰다. 반항의 반로가 아니면 신의 지지를 얻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을 것이다. 그는 내 처 디플의 매우 신성한 구역에 샤라라는 젊은 신의 사당을 지었다. 그는 이난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젊은 시절 같은 통칭을 지녔던 루갈반다와 마찬가지로 이 왕자 샤라도 왕의 아들이었다. 이 신전에 봉헌된 책임글에서 실시는 자기가 이 젊은 신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다. 강력한 왕이고 우루의 왕이자 내 지구의 왕인 그의 아버지 슈신은 그의 소중한 신전 샤기파다 신전을 그에게 지어주었다. 주신 왕이 새 생명을 얻기를 주신의 제의 9년째였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해이기도 했다. 우루의 왕위에 오른 새 지배자 잇비시는 대각과 영토 축소의 추세를 멈출 수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슈메르의 심장부인 우루어 니프루에 서둘러 성벽과 요새를 건설하는 것뿐이었다. 이 나라의 나머지 부분은 방치되어 있었다. 그의 연분은 5년째 그는 이보다 더 오래 발생했지만 5년째 해외의 것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그의 시대 상황에 대한 정보가 별로였다. 더 많은 정보는 의례적인 의례적인 서신과 교역 중단 기록에서 얻을 수 있다. 부영국인 다른 중심 도시들이 해마다 우루로 보내게 되어 있는 충성 서신이 하나씩 하나씩 중단되었다. 먼저 중단된 것은 서부지역에서 오는 충성 서신들이었다. 그리고 제2 3년에는 동부지역의 도시들이 서신 발송을 그만두었다. 제2 3년에 우루의 대외교역은 가드의 우루의 역사와 유적에 나오듯이 정말로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세금 징수의 중심지였던 니프루 인근 드레헴에서는 우루 제3왕조 동안에 상품 및 가축의 수송과 세금 징수 등이 기록되었고 그 기록은 수천 개의 온전한 점토판으로 발견된 바 있는데 이 꼼꼼한 회계장부 기장 역시 그 제3년에 갑자기 중단되었다. 이쁘신은 높은 신들이 떠난 니프루를 무시하고 다시 난나르와 이난나를 믿기로 하면서 제2년에 스스로 우룩해 있는 이난나 신전의 고의사제 고의사제 자리에 앉았다. 그는 거듭 신들의 인도와 후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가 들은 것은 파괴와 파멸에 대한 게시뿐이었다. 제3 4년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서방의 자손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이쁘신에 대한 예언이다. 우루는 심판받을 것이다. 제2 5년에 이쁘신은 우루에 있는 이난나 사당의 고의사제가 됨으로써 더 큰 힘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이 일 역시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해에 슈메르 내부의 다른 도시들이 충성의 서신 보내기를 중단했다. 그 해는 또한 이 도시들이 우루의 난나르 신전에 죽어 보내오던 희생동물을 마지막으로 보낸 해였다. 우루의 중앙 권력과 거신들 그리고 거대한 지구라트 신전은 그로부터 잊혀 버렸다. 제6년째가 시작되면서 바비에 대한 예언은 더욱 긴급하고 더욱 구체적인 것으로 변해갔다. 한 예언은 이렇게 말했다. 여섯 번째 해가 되면 우루 주민들은 함정에 빠질 것이다. 다른 예언은 이런 때 예언된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때 두 번째로 자신이 신의 지정을 받은 것처럼 세수로 지상권자라고 하는 자가 서쪽에서 올 것이다. 바로 그 해에 국경에서 온 서신들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소방의 적들이 베스포타미아 평원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저항도 받지 않고 빠르게 나라 안으로 진군의 하나씩 하나씩 큰 요새들을 모두 탈취했다. 이쁘신의 수중에 남은 것이라고는 우루와 니프루의 고립된 땅덩어리뿐이었다. 그러나 그 운명의 여섯 번째 해가 가기도 전에 우루왕 입비신을 기리는 생글들이 니프루에서도 갑자기 좌취를 감췄다. 우루와 그 신들의 적 곧 스스로 지상권자라고 하는 자가 수메의 심장부에 도달했다. 예언에 나와 있는 대로 마르득이 두 번째로 바빌론으로 돌아온 것이다. 마르득이었구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이래 슐기가 왕자에서 물러난 이래 마르득의 히타이트 추방이 시작된 이래 24년에 걸친 운명의 나날들은 모두 그 파멸의 해 2024년으로 집중되고 있다. 별개지만 서로 연결된 구의학의 아브라함 이야기와 우루 및 그 마지막 세 왕들의 이야기를 추적하면서 이제 마르득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마르득의 자서전이 새겨진 서판. 우리는 이미 그 일부를 인용한 바 있다. 서판은 그가 24년 동안 하티 땅에 체류하다가 돌아온 사실을 계속 서술하고 있다. 마르득은 엔키의 아들이죠. 아티 땅에서 나는 개시를 물었어. 내 옥자와 내 왕권에 대해서 말이여. 나는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가를 물었어. 나는 거기서 24년 동안 둥지를 틀고 있었어. 그리고 24년째가 되면서 마르득은 희망적인 예언을 들었다. 내 주방의 나날은 끝났어. 내가 있던 도시로 나는 방향을 잡았어. 내 신전 에사길라를 산처럼 높이 세울 재건할 것이여. 나의 영원한 처수를 재건할 것이여. 나는 마빌론을 향해 발꿈치를 들었어. 땅을 지나서 나는 나의 도시로 갔어. 그 도시의 미래를 위해 마빌론이 왕을 세울 것이여. 내 언약의 집에서 산 같은 에사길라에서 안우에 의해 창조된 에사길라 안으로 기단을 세울 것이여. 나의 도시에서 기쁨. 이 부서진 섭판은 그 뒤에 마르득이 바빌론으로 가는 길에 지나간 도시들을 나열한다. 반독할 수 있는 몇몇 도시 이름들을 보면 마르득이 소아이셔아에서 메소포타미라로 간 이동 경로가 처음에는 남쪽에 있는 도시 하마 곧 구약의 하마트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마리를 통과하고 있다. 480쪽 지도 참조. 예언됐던대로 그는 정말로 서쪽에서 메소포타미아로 왔다. 서방의 적 아모린의 지지자들과 함께였다. 그의 희망은 그 땅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었다고 마르득은 이어 말한다. 사악함과 불운을 떨쳐버리고 인간들에게 자애로운 사랑을 베풀 것이여.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실패로 끝났다. 상대편 신 하나가 그 도시 바빌론을 향해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그 상대편 신의 이름은 다음 단락이 새로 시작되는 부분에 나와 있다. 그러나 남아있는 부분은 첫 번째 음절뿐이다. 이 언급은 결국 니누르타를 말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니누르타는 엔닐의 아들이고 마르득은 엔키의 아들이고 두 세력이 지구를 놓고 싸우죠. 이 서판에서는 이 상대편이 취한 행동에 대해 거의 알기가 어렵다. 그 뒤의 구절들이 심하게 송산되어 문서를 읽을 수 없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돌라 오메르 문서들의 세 번째 서판에서 잃어버린 실마리 일부를 찾을 수 있다. 수수께끼 같은 구석은 조금 있지만 그것은 동란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고 있다. 맞서 싸우는 신들이 자기네 편 인간부들을 이끌고 상대편을 향해 진격하는 모습이다. 아모리인들로 이루어진 마르독 지지자들의 뉴프라테스 강 뉴욕 정복에 나섰고 니누르타는 그들과 싸우기 위해 엘라민 부대를 편성했다. 우리가 이 시련의 시대에 관한 기록을 읽고 또 읽어보면 적을 잔악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이 바빌로니아 문서는 마르독 숭배자가 썼음을 유의해야 한다. 샤마시와 유시타르의 사당을 포함한 신전을 모독한 것이 오직 엘라민 부대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이 바빌로니아 연대기는 더 나아가 니누르타가 마르독 수종자들이 니프로에 있는 엘릴의 지상수를 모독했다고 잘못 비난해. 엘리리로 하여금 마르독과 그 아들 나무의 반대편에 서게 만들었다고까지 말한다. 그것은 대립하는 양측 군대가 니프로에서 서로 마주쳤을 때 일어났다고. 이 바빌로니아 문서는 말한다. 그때 그 성스러운 도시가 파괴되었고 사당인 에쿠르에 대한 모독이 행해졌다. 니누르타는 마르독 수종자들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 짓을 한 것은 그와 한패인 에르라였다. 네르갈 네르갈이 에르라? 네르갈이 이 바빌로니아 문서에 갑작스레 등장한 까닭은 에르라 서사실을 보기 전에는 수수께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신이 케돌라우메르 문서들에 등장하고 에쿠류를 모독했다고 비난받는 것을 보면 여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무자비한 에르라가 신성구역에 들어갔다. 그는 직접 신성구역에 들어가 에쿠류를 바라보았다. 그는 입을 열어 젊은 부하들에게 말했다. 에쿠르의 물건들을 드러내라. 거기에 있는 귀중품들을 가져가라. 그 토대를 때려부수고 사당의 담을 무너뜨려라. 아 그러니까 이 에르라가 네르갈이 다 저기 누구 편이구만 마르도 편이야. 넓지게 억자에 앉은 에르리일은 그의 신전이 파괴되었고 그 사당의 모독이 가해졌으며 지성수의 장막이 찢어졌다는 말을 듣고 다시 니플루로 달려갔다. 재농색 옷을 입은 신들이 그보다 먼저 달려갔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직접 번개같은 빛을 쏘았다. 엔닐 성질났네 그림 백사 그는 신성구역으로 내려오자 그 성스러운 것을 진동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니누르타. 그림 하늘에서 내려오며 번개를 쏘는 엔닐실이다 이거죠. 왕자에게 직접 명령을 내려 누가 성스러운 것을 모독했는지 색추라 들으겠다. 그러나 니누르타는 자기 편인 에르라가 그랬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아니 에르라가 니누르타 편이네 이게 뭔일이지 비난의 화살이 마르독과 그 최종자들에게 향하도록 만들었다. 아 일부러 일부러 이렇게 자작극을 버리겠다 자작극 자작극을 버려가지고 이제 엘리리 마르독한테 분노하게끔 만들었다 이거죠.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 바블리노니아 문서는 니누르타가 자기 아버지를 만날 때 당연히 보여줘야 할 경위도 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건 또 뭔 소리야 그 아버지를 무시해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도 겁도 없이 그는 자신의 왕관을 벗지 않았다. 열린에게 그는 나쁜 얘기를 했다 공정하지가 않았다. 바귀는 멋대로 꾸며졌다. 그러고는 바빌론의 만행을 꾸몄다 해서 엘리리 그에 대한 반감을 자극했다. 그러니까 자작극 꾸민다라니까. 마르독과 바빌론에 대한 만행과 함께 나부와 보르시퍼에 있는 그의 신전 에지다에 대한 공격도 회측되었다. 그러나 나부는 겨우 서쪽으로 도망쳐 지중해 부근에 있는 그에게 충성하는 도시들로 갔다. 에지다에서 나부는 자기 편토시들을 집결시키기 위해 발길을 내디뎠다. 그는 큰 바다 쪽으로 진로를 잡았다. 여기서 이 바빌론의 문서에는 소동과 고무라 파괴에 관한 구약 이야기와 그대로 일치하는 구절들이 나온다. 이 마르독의 아들이 해안땅에 있을 때 재앙의 보람을 일으킨 남자 에르라가 열로 평원 땅을 태워버렸다. 열로 평원 땅을 태워버렸다. 핵 미사일 쏴 가지고 다 태워버렸더니 이것은 참으로 하늘에서 쏟아진 유황과 불이 그 도시들과 평원 전체를 파괴했다는 구약의 묘사와 공통된 자료에서 나왔음이 틀림없는 구절인 것이다. 구약 여기서 나왔다 이겁니다. 구약의 진술에서 확인되듯이 유르단 평원 도시들의 사악함은 이런 것이었다. 그들은 하느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숨겼다. 신명기 29장 25절 26절 이 바빌로니아 분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에 대한 아우성 비난은 대립한 신들 사이의 마지막 충돌에서 마르독과 나부 쪽에 대한 그들의 반격이었다. 구약 본문은 이 정도에서 그치고 있지만 이 바빌로니아 분서는 또 다른 중요한 세부사항을 추구한다. 가난한 도시들에 대한 공격은 마르독 지지의 본거지를 파괴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피난처를 마련하려 한 나부를 죽이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 나부는 제때 빠져나가 지중해의 한 섬으로 갔기 때문이다. 나부가 자신들의 신은 아니었지만 그곳 사람들은 그를 받아들였다. 그는 큰 바다로 들어가 그의 자리가 아닌 옥좌에 앉았다. 본래의 거처인 에지다가 파괴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부 동양고전에도 마지막으로 나부의 나라가 나와요. 동양고전에서도 아주 지극한 즐거움만 있는 무슨 환상세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거기까지만 나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